제가 무대에서 여기 사실 바쁘신, 정말 다 바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신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사실은 이 코너는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코너에서 히든카드였었는데 너무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분위기 때문에 이번 코너 특별히 보너스로 준비하겠습니다. 정리하게 말씀드리는데요. 이번에는 눈으로는 영상을 보시고 귀로는 그 음악을 들으시는 그런 이름하여 오리지널 사운드처의 OSD 코너입니다.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 우리 고려대학과의 보고 보너님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다고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특별히 4레디스 숙녀분들을 위해서 숙녀분들이 좋아하시는 조니베 영화에서는 잭스 베로 선장으로 나오죠. 캐리비언 해적이라는 영화와 함께 그 주제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. 아니 제가 어디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다시 4레디스 숙녀분들을 위해서 캐리비언 해적 준비했습니다. 두 번째 How to be creative 창의력은 바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영화에 아주 혁신적인 저희들에게 충격을 줬던 제이브 스타베넨 감독의 아마추! 우리 모모트의 본모님 모모트 자음 다운 주니어의 아이언맨 함성 파츠로 청해드리겠습니다. 잘 들으시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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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